에이 아까 라이브 우리 두키씨가 머리 하신다고 야외 야외방송 해가지고 방송 켰었지 에이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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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어서 오세요 안되겠다 기침이 너무 많이 납니다 응 다가있어야겠다 그래 못 바꿔야 어 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친같은 소리 하지마 그런 드립은 안돼 혼나 그런 드립하면 누군지 몰라도 여친같은 소리여 여친이 어딨어 도깨씨 혹시 기분 나쁜건 아니지? 왜? 나 지금 좋은데 오늘 머리 잘나왔다 그러면 좋아 뭐 괜찮지? 그래 처음에는 고민했었는데 괜찮아 이쁜거리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가 이새끼야 처음부터 헛소리 퉁퉁하고 있어 아이씨 너구요 아냐 박진창 프로 아 나도 아 박진창 프로 괜찮아 얼굴 좋아 처음에 걱정했는데 잘 나왔어 맨날 혼나면서도 저렇게 되돌아 아이고 되돌아야 재밌지 원래 선생님한테 되돌아야 재밌는거야 공 알려준 선생님한테 되돌아야지 그래야지 재밌지 우리가 되돌아야 재밌지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20대로 보이는건 굴하고 30대 초반 좋다 30대 초반 어때요? 괜찮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씨 아이씨 아 되돌아야 하는거야 재밌어 원래 원래 선생님한테 되돌아야 돼 되돌아야 좋은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머리 잘 어울리죠? 오늘 야방했는데 야방 생각보다 너무 조금 봤어 80명 봤어 80명 80명 봤어 80명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나가다 팬님 한번 보여줄까요? 아 사람도 적잖아 130명 자 괜찮아 이 정도면? 선글라스 한번 깨볼까? 선글라스 라스라스 선글라스가 마지막 완성입니다 괜찮네 이 정도면 볼만하죠? 볼만하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방구 방송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볼만해? 자 이제 이제 뭐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소개팅 팍팍 시켜주십시오 소개팅 이제 괜찮잖아 소개팅 팍팍 시켜주세요 아이고 소개팅 좀 시켜주십시오 이제 감사합니다 태닝하면 태닝하면 아니 태닝은 안 돼 태닝은 완전 촌놈처럼 생겼어 얼굴 까매지는 순간 완전히 촌놈 돼 여러분 안 돼 태닝은 안 돼 개촌놈 돼 김동규님 뭐 내 눈이야 다 잘 다 괜찮다는데 뭐 말이 돼야지 참 남자는 머리빨이지 진짜 남자는 머리빨 옷발이야 그죠? 남자는 머리빨 옷발 여자는 레모빨 에이 에이 뭐이 참 오늘 기분도 좋으니까 시작부터 공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분이 좋냐 오늘은 아 야방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뭐 해커는 머리 뭐 돼? 아 오늘 좋아 자식감이 좋아 오늘 직방은 무조건 1등해 오늘 오늘 날아다닐 것 같아 촥촥촥촥 이것도 잘나가 오늘 쫙쫙 에이 괜찮아 오늘 좋아요 여러분 머리도 잘나가고 기분도 좋고 오늘 불꽃당구만 보여 드릴게요 머리도 빨간색 불꽃당구 빨간꽃을 다 지져버리겠어 오늘 빨간꽃을 스타트를 불꽃당구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아 예 감사합니다 사포 없지 없어 거기 없어 이션만 너무 자 여러분 이제 노란머리 안하는 걸로 이제 노란머리 안하는 걸로 자 횡단 칠려고 하는데 넘어갈 것 같은 느낌 안 남아오네 안 남아오네 안 남아오네 자 야 외모가 좋으니까 또 기분이 좋네 얼굴은 똑같애 여기 여기 이마에다 복투스 맞으라는 걸 왜 이렇게 많이 말하는지 가슴을 막 후려 파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를 자 여기까지 비밀 염색은 비밀 가격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비밀 좋습니다 이거 뭐야 이것도 맞아 있죠 자 맞아 있는데 일정골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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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하는게 좋다 끊기면 다시 들어와야지 안 돼 그거는 나중에 봐서 아 저희 방송 괜찮죠 이거 끝나면 바로 죽방방송 들어가죠 2공은 어렵네 앞돌려치기 하프 시스템 날아달라고 음 아이 그런거 없어 뭐 DC를 어떻게 봐도 그냥 아는 분이 좀 해줬어요 유튜브 켰어요 여러분 유튜브 켰습니다 222명 보고 있어요 아프리카 211명 보고 있고 더 밝은게 있대 근데 밝은거는 좀 웃긴데 알람이 안온다고 핸드폰 잘못됐지 그러면 알람이 안올일이 없지 카톡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보이드님 한번만 더 카톡 해주세요 이따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자 끕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빼면 좋아요 여러분 아니면 힘들어 이렇게 맞으면 쫑이날 확률이 높았지 원래 그러나 짧아 길어 짧아 길어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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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지 회전이 빠졌습니다 음 로그인 상태만 알람은 오늘 니저가 그래도 저 머리 안다고 많이 신경 써가지고 좋아요 니저야 꿀값은 이따 보낼게 내가 꼭 보낸다는게 깜빡깜빡한다 알았지 뭐 떼어먹는 것도 아니니까 좀 기다려봐 머리에 염색했죠 머리에 오늘 염색했어 회전 들어가야죠 방금은 회전 들어가야죠 회전 들어가야죠 아이씨 뭘 개설레긴 개설레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찬건데 우리 IS 회전님이 아무 생각 없이 했어 이 공을 만약에 이렇게 쳐서 반발력으로 치면 반발력으로 치워야 정상이지 꽝 반발력 한번 찾아와 아 차병원 사거리라고 아이 멍충아 걸어서 내려서 걸어와 와인색 와인색 내려서 걸어와라 그게 빠르다 뭐 오 오 왕도게 안녕하세요 19점 칩니다 방송 보고 최근 일주일에 1318번째 행각을 감사합니다 자 19점이 0.6 친다 520개 보냈으니까 올리세요 올리세요 19점 치는데 6점 나오면 난리납니다 여러분 난리나요 난리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뭐 상한색은 아니지 이쁜색이야 이뻐요 이 화면빨 이게 캠이 좀 어둡게 나오네 좋습니다 개왕두개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별로 아 이따 방송 칠 때 봐봐 여기다 대가리 한번 보여줄게요 잘나왔다니까 생각 색깔 잘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1년 1년 전망만 보이는건 아니지 1년은 필요없어 나한테는 또 한번 짖었습니다 어제 어제 이벤트 해가지고 어 이벤트가 아니지 어제 미션 걸었는데 잘못 걸렸죠 아니 바탕이 되니까 바탕이 되니까 뭘 해도 어울리지 에 다음에는 다음에는 흰색 한번 해볼게 흰색 회색 회색이라고 하죠 회색 초보자 탱쿠션 아이고 탱쿠션용 52개 감사합니다 두께풍 감사합니다 잘 볼게요 자 오늘 100%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자 공설명 한번 들어갑니다 깨알같은 공설명 왜냐 이따가 제가 죽빵을 쳐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미리 말하는데 어 불꽃당구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꽃당구 마린의 불꽃당구 있죠 빨간색이니까 불꽃당구만 보여드릴게요 답아 가는 당구 사진 뭐 바꾸겠지 뭐 해커가 이겼어요 해커가 21이닝 자 이런 공을 주면은 해커한테 뚜드려 만다 자 이 공은 자 이렇게 이 사이로 종을 보내고 보내고 내공이 지나가고 비껴치기라고죠 일명 비껴치기 야 뭔 오늘같은 판대기 스틸팩을 왜 쓰냐 오늘같은 때는 스틸팩 안써도 돼 그냥 탈탈탈탈 총 쏴도 돼 탈탈탈탈 스틸팩까지 쓸 필요가 없어 오늘같은 판은 금요일 정도나 스틸팩 쓰지 오늘같은 날 대충 쳐도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충 쳐도 돼 뭐 스틸팩까지 쓸 필요는 없어 자 학부죠 이쪽으로 반대쪽 반대쪽도 괜찮고 아니요 감기 완전 더 걸렸어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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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완전 더 걸렸어요 오늘 좋죠 원래 단순해가지고 뭐 이런거 하나 바꿔놓잖아요 그럼 기분이 완전히 업되는 스타일이야 너무 좋아 지금 지금 아무나 쳐도 이길 것 같아 한국 뭐 할거 뭐 우습지 뭐 지금 치면 음 기분 좋습니다 지금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날아다닐 것 같아 이런 날은 뭐 인터발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치잖아 지금 너도 염 해커 너도 염색 한번 해볼텨 염색 한번 해볼텨 흰색으로 근데 머릿결이 얇은 사람은 끊어진다는데 어떠지 오늘은 별다라 오늘 내가 스틸팩 안 쓸게 걱정하지마 뭐 이정도 빨간색이면 뭐 그냥 나가지 뭐 자 이거는 직선으로 여러분 직선으로 해서 회전 다 주고 회전 다 주고 이 공은 이렇게 그러면 빠질 구멍이 없어요 네 와인 먹고 취했다 머리가 취했다 머리가 대가리가 취했어 아 이렇게 보냈어야 하는데 형님은 이렇게 보냈으니까 안됐죠 아이 그런 말 하지마 그럼 진짜 나중에 안해준단 말이야 그럼 하지마 나도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벌칙이 아니야 이거는 개 혜자 상품이야 개 혜자 이벤트 2만개 받고 멋져지고 완전히 개 혜자 이벤트 걸린거지 전트북스님하고 007님이 나한테 걸린거야 혜자 이벤트 혜자 이벤트 혜자 이벤트 네 좀 아파요 목이 좀 갔어 예 혜자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자 이 사이로만 안빠지면 뭐가 있는거에요 이 사이로만 안빠지면 이거는 원쿠션 투쿠션 3쿠션 3쿠션 보내놓고 이제 좀 그림 그린다고 좀 그림이 잘 그려지네 나도 이 사이로만 안빠지면 돼요 빠졌지 이제 좀 그림 그린다고 자 이거는 자 두껍게 때려서 왔다갔다 하는데 제공이 여기서 한번 멈춰야 돼 쿵 내려가지고 여기서 한번 멈췄다 안가면 여기서 키스가 난다 별표 한번 누르질 않으면 누르질 않으면 키스가 난다 별표 이거 안 눌렀잖아 안 눌르면 이렇게 키스가 난다고 내가 했냐 안 했냐 눌러야지 한번 꽝 여사 한번 멈춰야지 스트레이트로 가면 안돼 그죠 스트레이트로 가니까 쪼이 나는거야 스트레이트 안가고 꽝 누르면 여사 한번 멈췄다가 이거놈이 지나가고 내공이 탁 들어가요 이런거 별표 해야돼요 별표를 해야 한다고 이런거는 자 무회전 넣고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이쪽을 향해서 여기까지만 향해야되겠다 이렇게 치면은 길수도 있어 으악 길지 너무 길지 아 그럼 말대로 돼야지 말대로 안되면 방송 못하지 가끔 한 번은 맞춰야지 나도 자 흰공 흰공 이거는 원래는 리버스를 치던지 왜냐 이거 얇게 치는 학군은 에리어 너무 에리어예요 정말 얇게 쳐야돼 너무 얇게 치면 앞으로 빠져 정말 어려운 공입니다 이거는 안 맞지 에리어예요 이렇게 얇게 치는거는 진짜 내가 오늘같이 기분이 업되고 완전히 꽂혔을때만 얇게 치는겁니다 여러분 4,4,1,0,9를 별 분해도 되지 그거는 좀 약간 저점자 초이스 저점자 아이고 오 그런 말하면 큰일나요 오늘 8각일 겁니다 이거 뭐 치는건가요 이거 뭐 치는거죠 여러분 빵 붙이는거야 뒷빵으로다가 자 또 그림 그렸습니다 그림 아이고 노모띠님 안녕하세요 노모띠님 해설이 날로 발전하는게 아니라 해설을 안한거였어 지금은 기분이 업이 됐잖아요 해설을 하는거고 기분이 다운될때는 해설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자 이렇게 내려서 회전 살려서 많이 회전 많이 살려서 이렇게 보내는겁니다 아 아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잘찼습니다 장님 이거 정말 잘찼어 업되면 원래 업이 되어야지 항상 이런걸 저한테 많이 해줘야죠 여러분들 아이고 구독 6개월짜리 3개월도 아닌 6개월짜리 감사합니다 이런거는 스트로크 빨라서 그래요 여러분 빨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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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자 뚱뚱하게 뚱뚱하게 쳐서 요거를 이렇게 보내면 좋아요 아돌 아돌님이랑 푸우님 어 와 뚱뚱하게 치는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보이들팔림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 100 100개 감사합니다 지금 몸이 완전 안좋아요 쪼갱 내가 언제 오늘 쉰다고 그랬어 늦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행히 오늘 시청자들이 나 뭐 쉬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천사 됐네 천사 왜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준대 지금 뭐 빨간 원숭이 나오고 별의별게 다 나오는데 뭐 지금 다 잘 어울린다고 하네 아이고 백석시보님 오시게 감사합니다 웬일이 돼 전부다 술 한잔씩 드시고 보내는거 아니죠 너무 기분 좋은 말을 많이 해주네 에 참 아 너무 고마운데 여러분 자 공이 일접구랑 가까우니까 스트로건 조금 넣고 가까운거 조금 넣고 회전 살려압니다 회전 죽이면 안되거든요 앞으로 빠져 회전 죽이면 굿 왜냐 내공이 일접구가 이쪽 왔으니까 출발이 50출발이니까 회전을 살려서 어 이공은 이렇게 내려야돼 안쪽으로 두는 순간 어퍼컷종이니까 내려놓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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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내려가야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원포인트까지 내려가야죠 원포인트까지 이게 키포인트에요 원포인트가 내려오냐 못내리냐 그러면서 부드럽게 훅성이 먹으면 안돼 훅성이 먹으면 이렇게 출렁거린다 공이 그래서 길게 빠진다 아예 이공은 잘 보세요 이공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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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첫 쿠션이 이 정도 맞으면 된다 회전을 다 살려서 0.5 21점 20 21점 짱짱한 21점 22점까지도 가능하고 일단 여기 맞추는게 목적입니다 회전 다 살려서 아 너무 많이 살려서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럼 짭지 뭐 여지없죠 이때는 세개라도 쳐야 뒷방으로라도 아이고 들어보죠 두께님 가끔 프로들도 인터뷰나 이런거 보면 35점이란 정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록 연습 많이 한다는데 이정도 레벨의 스트록 연습이란 공치면서 스트록 연습하는거 말하나요 허공에 스트록 연습하는거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볼터치지 볼터치 공 두개만 놓고 치는 볼터치 고스부는 이 볼터치 자체가 소리가 틀려요 부드러워 탁 세게 두껍게 쳐도 탁 탁 이런거 볼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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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전현주 테니 예 돼요 그런건 맨날 해주세요 환영입니다 환영 100개만 이런분 100분만 있어봐요 편안하지 아 농담하는거에요 사람들이 100개를 못쏘니까 못쏘니까 전자는 숨 넘어가는건 좀 있지 내 숨하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컨셉 꼭 누구 한명을 갈구죠 늘 그래요 좋아서만 하는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칩니까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렇게 밀어서 고꾸로 돌리면 살벌한거죠 여러분 이 쫑을 근데 이 쫑이 그렇지 여기 타면 쫑이 없지 여길 타면은 쫑이죠 기지지 이런거 잘 봐야죠 여러분 너나 갈구지마 이 너무 시끼야 덩쿠유 니가 제일 많이 갈구어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여러분 되도록 짧게 짧게 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탁 하고 끝납니다 느리게 제공 한번 멈추게 그리고 이 공이 빨리 지나가게 그렇지 빨리 지나가는데 꼭 느리게 근데 이거는 길게 쳤네 너무 길다 아이고 김현철 천원 기부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야 카톡을 보내십시오 출전하고 싶다는데 카톡을 보내면 답변해드립니다 아이고 9천바리오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얇게 쳐도 되는데 얇게 치는건 너무 고점자 사이즈가 얇게 치는거구요 이렇게 안쪽으로 빼세요 그냥 안쪽으로 빼세요 고점자는 얇게 빼요 이거를 무회전 주고 근데 이거를 오 고점자 초이스 이렇게 얇게 치는게 고점자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치는 사람들은 포켓을 쳤거나 조금 저점자 저도 이쪽으로 빼요 가끔 이렇게 빼고 마음대로 자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맞추면 빠질 구멍이 없죠 여러분 포쿠션이 몇이냐 40 60에 40 20 뭐야 25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65에 25 여기 찐다고? 여기 찍는다고? 안찾다고? 어 기네 회전이 나랑 틀리네 감사합니다 머리 감사합니다 가격은 비밀 가격은 비밀입니다 어디가서 생선 샀는데 얼마 주고 산다고 물어보지 마세요 어릴 때 좀 놀았는데 지금 정신 좀 차렸어요 자 이번엔 이건 앞으로 아 빵꾸 빵꾸 좋죠 대신 슬로우 무조건 슬로우입니다 슬로우 빠르면 안돼 슬로우 아 좋아요 임팩이 세야돼 무조건 이건 임팩이 꽝 근데 슬로우 꽝 그래 회전이 먹어요 뭔 말이야 가격 알아요 이방우 너 너무 어려운 말 쓰지 마라 덩쿠이가 못 알아듣는다 형이 지금 자 부드럽게 터치해서 뒤로 근데 여기를 잘 태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여러분 아 좋아졌네 터치감이 짧게 빠졌네 이게 짧게 빠지면 터치감이 좋은 거야 여러분 짧게 빠졌다니까 형님 스타트가 붉은 머리 오늘 불꽃나기 한번 쳐보려고요 여러분 어 해도 돼 진짜는 막 해 그냥 강태에만 자 여기죠 여러분 일직선이니까 회전 주고 여기까지 좋습니다 어 어 들어갔지 그렇지 그렇지 일적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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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보내는 센스 보통 이렇게 돌리는 센스지만 한번 갖다 내리는 센스는 대단한 겁니다 콘에다 박아놓고 가둬놓고 뚜드려 패기입니다 가둬놓고 뚜드려 패기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회전 살려서 좋죠 야 쫑은 뭔 생각을 했니 쫑을 잘못했네 여러분 이런 거는 좀 뚱뚱하게 조금 뚱뚱하게 갖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보내야지 자 이거는 얇게 치는 겁니다 여러분 얇게 쳐서 회전을 조금만 주고 스톡을 다 집어넣어 당첨은 이 정도만 넣고 쓱 깊게 집어넣어버려요 깊게 쑥 아 많이 좋아졌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짧아서 그러지 이게 회전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집어넣는 순간 이렇게 돌아가 여기서 펴펴 이렇게 자 이게 만약에 쫑이 보인다 학구가 그러면 비켜치기 무회전 비켜치기죠 자 당점은 여기 여기 주고 강하게 탕 좋습니다 이걸 캐내면 공이 좋겠지 안 캐내도 자 기울기가 없죠 없으면 일단 회전이 빠져야 돼 자 저같으면 이건 회전 이 정도만 줘 이 정도 중에서 원팁 그리고 여기까지 풀로 쑥 등속 쑥 등속 쑥 그래야 나중에 빳빳이 쓰죠 공이 당구장 주소 당구장 주소 우리 쪼갱이 알려줄 겁니다 자 횡단 치는데 짠 짠 짠 딱 알았죠 이렇게 치면 고수고 땅땅땅 치죠 근데 안 내려가지롱 여기는 안 내려가니까 원래는 하나 둘 이렇게 쳤어야 돼 무조건 안 내려가니까 알면서 가끔은 내려가겠지 하고 치는 것 같아요 아 블랙 아 그렇지 이 시간에 없어 회전 다 살려야 되죠 회전 다 살려서 여기 상단으로 왜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상단 살려서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쭉 누르세요 좋습니다 아 많이 늘었네 우리 형 많이 늘었어 아뇨 혜자님 출자 나옵니다 자 뭐 맞아 있죠 살살 쳐서 두께 조금 쎄야 돼 조금 쎄고 요놈을 이렇게 옮겨야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옮겨놔야 돼 이렇게 여길 옮겨놔야 돼 두께 안쓰고 슬롱으로 여기다 때려놓으면 안돼 그렇지 옮겨놔야지 근데 너무 쎄 당구가 이거 도망가버렸잖아 이미 저쪽으로 이거 세워놓으면 뭐하냐고 이적구가 저기 어디 가버려 도망갔는데 커피를 뭐 좋아하냐고요? 아메리카노지 커피는 아메리카 블랙스 여기다가 놓고 땅! 넘어가! 넘어갔어! 자 노란공이죠? 자 여러분 2공 치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맞이하니까 비껴치기로 이렇게 하나 둘 요렇게 이 정도 딱 이 자리죠 이 자리 아 아 10 congress its . 네 여기는 노리와린가? 노리와린가? 거기서 나온건데 현재 메디닝이냐구요? 현재 메디닝이냐고 지금 17이닝 17이닝입니다 여러분들 뭐 못봤는데 로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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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다 색깔이 좋아 빨간색은 로레알 것을 합니다 자 2022 자 자 잠깐만요 2022 어느정도 오냐 이게 이렇게 올겁니다 여기서 멈추는 두께 여기까지 딱 멈춰야돼 더이상 오면 안돼 다이상 오면 스탑 어어우 좀 많아 좀 많아 그러나 득점 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만족하지 만약에 처음 했는데 안 어울린다고 했으면 바로 삭발각이었잖아 제가 좋아하는 접시죠 근데 회전이 너무 적은데 비틀레오가 하나? 회전이 너무 적다고 했냐? 했냐? 내가 이발도 했어요 몰라요 6.66 레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거 같은데 6.66 같은데 아까 6.66 써있던데 거기에 이번주 토요일은 방송이 없죠? 어 고마워 해커야 신해커 이거를 여기로 치는데 이쪽을 이 사이로 뺄건지 앞으로 뺄건지 종이지롱 아이고 일공개 신해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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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뭘 질투하니까 질투하나 이놈식기야 괜찮아 나도 칭찬 좀 한번 들어보자 당구로 칭찬 못 받을거는 어떻게 머리라도 한번 가보자 당구장 주소 써드립니다 우리 쪼갱이나 매니저가 써드릴거에요 자 이걸 어떻게 칠까요 형이 뭐요 회전 아 오마오시 이거 쪼은 어떻게 하고 쪼이 위험한데 이렇게 뒤로 돌아갈까봐 짧아요 짧아요 자 주소 갔죠 이렇게 공주면 해커한테 두드러 맞는다 자 50앞에 40정도 있으니까 여러분 40에 있으니까 80에 40인데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눌러놓으면 돼요 스트로이 많이 나가면 안돼요 한번 착 눌러놓고 말아야돼 꾹 꾹 길것같은데 잘못하면 들어갔지 축구잡는게 들어갔죠 좋아요 감사합니다 얼굴도 화나하고 기분도 업되고 당구도 잘 칠 것 같고 어떻게 하죠 오늘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노랭이는 없는 걸로 여러분 노랭이는 탈색은 없는 걸로 길지요 길지요 주차장 있습니다 8시 53분 느낌이 9시 20분까지 칠 것 같은 느낌 아 회전 많이 주고 가는건데 1쿠션 2쿠션 3쿠션 이렇게 가야하는데 202여기 내려가서 쫑이 나면 안돼요 여러분 아 쫑이 안나야 한다니까 형님 다빈치님 50개로 1319번째 감사합니다 아이 두께동생 하지말라고 했죠 나가 나가 형이라고 불러 나한테 두께동생 하지마세요 얼굴 안본 사람은 실제로 소주 저랑 안먹은 사람은 두께동생 하지마 포크샷 50짜리 뭐 여지 없지 뭐 이런거 자 자 여기까지 어 말해 니저야 동생이랑 하지말라니까 나가 다시 갔다와 두께 형 부렸다까지 나가 두께 형 부렸다까지 나가 자 여기까지 오면 됩니다 뭐야 자켓친거야 네 아이고 네 센스 있습니다 영원님 센스 있어 센스 오지구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센스 준비중님 이제 동생이라고 불러주세요 처음 멘트는 형이라고 불러줘야 하죠 그래도 좋아요 또 우라해서 가버렸네 우리 형님이 공 나가면 빨간 공은 초구 자리 여기 초구 1번 자리 상대방이 공이 나가면 이 자리 센터 자리 내 공이 나가면 이 자리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이 튀어나왔을 때 자 이쪽으로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득점 츤데러? 츤데레가 들어봤는데 아씨 뜻이 생각이 안나네 츤데러 뜻이 생각이 안나 분명히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는데 아 좋은 말인데 츤데러 아닌가 어제 하루만 저희 형아 어제 하루만 형이라고 오늘부터 내가 형이지 자 이렇게 회전 많이 해주고 일단 스트로크 연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20이죠 여러분 20은 좀 어렵네 20은 진짜 어렵네 이거 쳐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게 정석 같은데 이게 이 그림이 아이고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정석 같아요 아 그런거 좋은 말이네 차갑게 생겼는데 따뜻하다 이것도 많이 쳐요 여러분 모험님이 많이 치죠 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아마 앞으로 빠져나가는 게 높아요 대회전형 이거 이렇게 쳤을 때는 앞으로 빠져나가는 게 높아 색깔이 뭡니까 색깔이 두께동생 머리 스타일이 좋다고 해서 색깔이 뭡니까 색깔 뭐 크레파스니까 제 머리카락이 아 생방울 보시는 게 재밌죠 원 투 쿠션 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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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가고 여러분 짧을 것 같은데 또 아 오늘 많이 빠지네 아깝게 아 친드라가 일본 말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일본만 알고 우리나라 말 같은데 친드라 요즘 들어봤는데 내가 내가 일본말 옛날부터 많이 들었는데 요즘 들어봤는데 아닌데 나 친드라 우리말 같은데 자 포쿠션 아 일본말이에요 아 일본말이야 매니저 이놈 씨끼 모르는 것도 있네 나가 이 새끼야 너 나가 이 새끼야 매니저 그것도 몰라 매니저가 다 알아야지 너는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매니저 너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시청자들이 무슨 어려운 말을 써도 다 알아들어야 돼 컴퓨터 두 대를 세팅해놓고 인터넷 바로 치라고 워나워나 바로 대답을 해줘야지 매니저 안 들어오네 들어와야 했는데 신조어 어? 근데 두 가지 뜻인가 보다 몰라 넘어가 두께 씨라고 불렀잖아 지렸다 지렸다 남자야죠 남자 남자야 남자 남자입니다 자 형님은 거세요 회전을 이렇게 많이 낼 거면 제끼야 돼 이렇게 이번 주 주말에 갑니다 여러분들 아 브라보 이번 주에 가요 저 전주 갈 겁니다 이번 주에 야 이거 어떻게 여자로 보이나? 아 몸매가 진짜 아 여자로 안 보이죠 어떻게 여자로 보입니까 여러분들 김제는 김제는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김제는 못 가요 아직 예 송천동 갈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날 틱틱대다 테테테 뿅간다 친텐테 틱틱대다가 뿅간다 잘해준다 일본말 알았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알았습니다 아무튼 좋구요 대회를 어 타이탄 자 이거 좀 애매하죠 여러분 완전 뚱뚱하게 쳐서 이렇게 빼야돼 어치 어치 어 빠졌다 개 부위다 개 부위 이런거 조심히 합니다 여러분 담딸 온대 담딸에 에 언제 오세요 한번 치죠 강도현님 언제든지 오세요 칠게요 미리 연락하고 오셔야 합니다 뭐 왔는데 뭐 제가 8시에 와가지고 게임을 못치네 그러면 또 예받으니까 미리 카톡하시고 오십시오 좋아요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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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렌 세븐틴이지 세븐틴 발렌 세븐틴 자 시각 블락키 당점 1위 주고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 세게 안칠거 같은데 아 비켜치기였어 조용 아 요즘 가락구가 너무 모여고 큰일났네 죽방을 하도많이 찾고 가락구만 보이네 미치겠네 이거 남자입니다 남자 쪼갱 밖에 대지운이 있어? 있어? 대지운? 어 있어? 아 난 또 자고 있는줄 알고 깨울라고 했지 깨울라고 했지 깨울라고 했지 오빠 왜 훈이 안와 누구? 훈이 훈이? 어 문훈이 대지훈이 아 대지훈이 밑에 밑에 자고 있어 여기 있잖아 지금 대지훈이 어 저기 올라와 이놈새끼야 올라와 어 저거 같이 오신분 저거 써야되는데 어 올라와 한명이 비워 한명? 어 알았어 그냥 치면 돼 자 여러분 미리 말하는데 이 대지훈하고 같이 온 동생 대지훈하고 같이 온 동생이 서른아홉살입니다 여러분 전주사람이야 전주사람 있어요 이 전주사람 어 전주에서 어 가게라고 있죠 저기 어디냐 홍보 한번 해줘야죠 내가 이 동생한테는 어 어디서 하냐 신시가지 신시가지 한시포츠 앞에 퍼블릭이라는 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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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릭이라는 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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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은 잠을 못자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 포차 아니야 세련된 곳이야 자 서둘리님 별풍선 10개 땡 아이고 1320번째 영어 님 10개 감사합니다 서울 산지는 11년 됐는데 이 중에 1년은 전주에 있었어요 전주에 11년 중에 전주는 1년 아이고 겸천한 인생님 어서오세요 자 아 퍼블링마저 써달라고? 진짜 맛이 가네 퍼블릭 퍼블릭 진짜 맛이 가네 나 와 나를 완전히 핫바리로 봐버리네 이거 아니야 퍼블릭? 와 나를 대가리에 똥차내로 반거야 지금? 와 어이가 없구만 어이가 없어 뭐 뜻도 물어보지 뜻도 물어보지 참나 진짜 오오 갑자기 또 스트레스 받으려고 컷링은 여러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노마오 오시게 땡큐 땡큐 영어는 강하다고 했냐 안 했냐 내가 내가 10 10 10 한 7년 동안 영어 안 했는데 이 정도라고 어릴 때는 살려 말했다고 얍 터치 어릴 땐 좀 살벌 했는데 영어도 안 하고 뭐 같은 것도 안 해가지고 내가 지금 영어가 많이 약해졌어 여러분 그것만은 진실이야 냉장고 스펠링? 나가 이 새끼야 뭐 이상한 소리네 다시 들어와 냉장고 스펠링 나와 갑자기 여기서 냉장고 스펠링 무슨 드립이야 바 나 나 읽을 때는 버네너 맞나? 버네너 자 20은 여러분 20은 여러 크롬 여러 크롬 무해전 주고 아 내려버리네 이거를 포로 우리 엘체님 안 들어오시나 다시? 들어올 건데 아이고 엘체님 냉장고가 영어로 진짜 뭐야 나 몰라서 아 아이스박스 그렇게 말하지 냉장고라고 말하면 안 되지 엘체님 아이스박스지 이거는 참 아 이건 웃긴 거잖아 어림상이다 참나 진짜 에이 엘체님은 좀 많이 봤잖아 아 립 아 이거 알아 알아 이거 알아 알아 아 내가 좀 많이 줄었네 영어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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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 정확하지 맞아 맞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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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했는데 그걸 또 읽어줘? 한글로 읽어줘 그거를 어? 영어로 썼는데 그걸 또 한글로 읽어줘? 내가 모를 것 같아? 읽었는데 벌써 이미 이미 읽었다고 한글로 읽지 말라고 자 이제 4점 남았습니다 여러분 4점 아니 영어로 써줬잖아 나한테 읽으라고 근데 읽었는데 그걸 한글로 써주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여러분 뭐 내가 노래 팝송 가사 적습니까 지금 팝송 하다가 중학교 때 적는 거잖아 그거는 한글로 적는 거 좋다 아 그래요 나가 나가 뭐 가끔 쓰죠 컨셉은 다음에 또 다른 유행어 만들어 올게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겟어웨이지 겟어웨이 조영규님이 여기서 쓰면 지금 겟어웨이 했다고 내가 겟어웨이 몰라? 겟어웨이 그 정도는 알지 자 이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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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을 다 주면 바보다 회전을 다 주면 하 겟 어웨이 이거 아닌가? 이거 맞죠 여러분? 나 멍청한 건가? 이거 맞잖아 겟어웨이 나 도망가다는데 나가 나가? 맞는데? 아닌가? 겟어웨이 맞지 않나? 겟아웃이라고? 아 존나 쪽팔리네 아 존나 쪽팔리네 겟아웃이야 진짜요? 진짜 겟아웃이 꺼져야? 나가가 겟아웃이구만 아 이거 꺼였다 존나 쪽팔린다 아이고 얼굴 뜨거워졌다 얼굴 뜨거워졌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화면 좀 끌게요 아 쪽팔려 아 쪽팔려 죄송합니다 화면 좀 끌게요 쪽팔려서 안되겠다 아 쪽팔려 아 쪽팔려 아 나 쪽팔려 좀으로 해서 12.53R이랬네 좀으로 해서 나 쪽팔려 알겠습니다 eller